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유닛 16 1번 들어가자 practice 1번 요양문 자 이 글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소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야 이 글은 이 소설에 관한 이제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바로 주제를 도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어법 어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놨으니까 거기 조금 유의하면서 따라가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자 in the 1897s 1970년대 70년대 후반에 더글라스 아담스는 그의 공상과학 소설을 적었습니다 뒤이어서 영화가 된 그 소설의 이름이 이거지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그 은하수에 대한 히치하이커들의 어떤 안내석 라는 이런 소설을 적었단다 자 이닛 그 소설에서 그는 identifies one problem 하나의 문제점을 밝힙니다 자 어떤 문제점 이렇게 문제점 밑에 들러붙는 형용사다 현재 분사가 되어야지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 여행자들과 만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콜론 들어가니까 그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지 The inability 자 의사소통할 수 없는 능력이야 명확하게 누구랑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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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이래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하면 명사 오지 아주 폭넓은 언어들 때문에 이건 요렇게 숱이 말되어지는 아주 다양한 폭넓은 언어들 때문에 서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그치? 서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게 그게 바로 문제점이었다 이 얘기다 그러나 A little creature 작은 생명체 뭐라고 불리게 되는 Came to be called barbell fish barbell fish라고 불리게 되는 그러한 작은 생명체가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death은 사실 little creature 밑에 붙는 거야 이거 관계사야 자 그런데 그러한 작은 생명체는 자 어떻게 했다? When placed in the ear 그 귀 안에 놓여질 때 아 요것도 억법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요것도 억법은 자 여기 부사절인데 부사절에서 이게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잖니 it was가 이렇게 생략되니까 얘가 놓여지는 거니까 이렇게 pp가 오게 된다 자 그래서 귀 안에 놓여지게 될 때 그 작은 생명체는 would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번역할 것입니다 what a person was saying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자 what절의 특징은 뒤가 어딘가 빠지지 여기 빠졌지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뭐로 번역한다? 그 듣는 사람 자신의 언어로 아주 자동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번역을 해주는 그러한 작은 생명체였대 그런 생명체가 이제 진화를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surprisingly 놀랍게도 rather than having relationships 그 관계를 돕기보다는 누구들 사이에 그 다른 종족들 사이의 관계를 돕기보다는 뭐함에 의해 promoting 명확한 이해를 증진시킴에 의해 어떤 관계를 돕는 것보다는 그 최종 결과는 그 바벨피쉬를 사용하는 그 최종 결과는 얘가 이제 주어질 그래서 이게 war이다 where some of the blood is the war 가장 유열이 낭자한 전쟁 중에 몇몇이었습니다 그 우지에 알려진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의사소통을 통해가지고 평화롭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대 아주 참혹한 전쟁이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명확하게 서로서를 이해하게 되자 그리고 assigned 그 비슷한 의미를 그 단어에 부여하게 되자 이 명확함이 아주 sharply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을 그들 자신들 서로서로에 대한 차이점을 정의를 했고 그것이 led to war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오히려 의사소통을 통해가지고 서로 화합하게 하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거에 대해서 쓴 소설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뭐 답은 뭐든 히차이 퍼스 가이즈의 갤럭시는 보여줍니다 자 뭘 보여주지 그 언어장벽이 어떻게 됐어 이 바벨피시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언어장벽이 제거가 되었지 그 제거가 뭐였다고 갈등을 불러일으켰지 그래서 갈등에 기여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The removal of the language barrier by using 바벨피시 helped contribute to conflict 가 이제 바로 이제 정답이 되겠고 이게 바로 이제 주제문이지 별로 뭐 까다롭지 않은 글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신 이제 어법에 있어서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들이 있잖아 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어법에 좀 신경을 쓰면서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